같아요. 그쵸? 네.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? 네. 다음 곡은요. 저희 얼마 전에 발표했던 싱글 좋다고 말인데요. 좋다고 말을 들려드리기 전에 항상 좀 뭔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학창시절에 내가 정말 좋아했었던 사람이 한 두명씩 있잖아요. 그쵸? 그쵸? 없을 수도 있어요. 상상하기 싫은 것일 수도 있고 괜찮네요. 다. 네. 그래서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뭔가 풋풋함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좋다고 말을 바로 들려드릴게요. 네. 안녕. 오늘도 같은 자리 버스 창가야 기대 안 준 네게 인사를 해 하아 역시 넌 받아주지를 않네 인기 많고 잘생긴 넌 내게만 그렇게 쌀쌍해 보더라 X3 그래, 내 모든 스타일 낭만 예 eksp는 것 너, 내가 좋다고 말했어 내 얼굴을 모두 붙여 아주 좋게 덕이 I'm one of them 다시 늘어들어 그래, 넌 내가 좋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